새로운 길은 윤동주 시인이 21살 때 대학교에 입학하여 5월에 탈고한 시입니다. 작년 5월에 광화문 교보의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이 시가 크게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윤동주 시인은 일제의 탄압 아래에서 시로 등불을 밝히고자 하였고, 시를 통하여 비폭력으로 저항하였습니다. 그의 시들 중 새로운 길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뚜벅뚜벅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어 밝게 작곡하게 되었습니다. 연주자분은 성악가 김민석입니다. 암담한 현실 Sadat 언제도 가도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일도 길 건너서 수주로 고개를 감아서 마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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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